이 반죽은 직접 하시는 거에요? 아니요. 기계로 쩍쩍쩍쩍. 그런 게 나타났어요. 거기가 집에 있었으면 돌아갈 수 있는지도 몰랐지. 현 씨가 뭐 달라고 그러냐, 비 온다 나는 그랬어. 나는 이 양반이야. 비 온다 했어? 응. 현 씨가 오늘 들어간 데 봤거든. 현 씨가 뭐 달라고 비 온다 그랬는데 이 양반이 손님인갑네 내가 그랬대. 양반이구나. 병습이랑 해서 잡셨어요? 예,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장모님 계셔서 어려우시니까 자꾸 찾아뵙니다. 그러지. 어디서 살았어요? 서울이요. 먼저 서울에서 딸이 오셔서 성장이 많이 여러 날 있다 갔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내. 그래요, 예. 아, 그리고 처형도 계시지. 예. 처형도 와서 많이 오래 있었지. 그러세요. 지금 식사는 어찌 하세요? 어찌 하세요? 조금씩 드세요. 조금씩 드세요. 아이고. 정신은 팔죠? 정신은 팔죠? 예, 예. 욕 보시네. 세상에. 혼자 살기도 어찌 간 뒤 어몽이 됐고 허리미가. 어 없이. husbands을 Got the Remote 찾아뵙ı 고맙습니다. 컴퓨 moyens 워이드네 맨날 다 한 번 했다. 아이고 뭐 형님인가 내 형님한테 내 형식이 너무 좋더라구요.